여순반란사건입니다. 아마 고교 역사책 가운데 몇 군데에서 여순반란사건이라는 용어를 쓴 모양입니다. 제 입장은 여순반란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여순반란사건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민들이 아마 이견을 제시한 모양인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여순사건반란용어의 적절성 논란데 역사 왜곡 우려 커져. 아마 여수순천 10월 19일 사건 저희들은 여순반란사건으로 배웠고 그리고 여순반란사건이잖아요. 국가의 명예의 이름을 거부해가지고 여수순천의 이름 주둔하고 있던 군대에 공상당 프락치가 들어가가지고 남노당의 이름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주 4.3사건을 이름 진압하라는 맹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해당 요구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역사가 뭐가 왜곡입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옛날 일이잖아요. 교과서 검증 철회를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나 또 이제 특별법 하나 만들겠죠. 여순사건반란 등 표현 즉각 삭제하라. 민주당 민주당의 김문수 주철현 권황엽 문금주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이제 연구집권 할 거니까 그때야 그냥 여순반란사건 발언 검지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죠. 진짜 지저분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순수천사건 여순순천반란사건은 1948년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인 2천명이 제주 4.3사건 진압하는 명령을 하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명을 그냥 그냥 거역하고 국가의 반란을 꾀한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그냥 뭐 이제 A발행사는 반군 반란폭도 B발행사는 반란세력 반군 반란가담자 다른 용어로 뭐로 표현할 겁니까. 참 사람들도 기가 찬 거죠. 한국사 전체를 다시 써줘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어제 제가 방송 내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앞을 보는 일은 드물고 최다 정치인들이 작당하듯이 해가지고 100년 전 사건 50년 전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걸 만들어서 친일분자 친일파 어떻게 그렇게들 다 사냐. 정신이 사이코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참 우남 이성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당파색이 강한 이 백성들하고 같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혹시 이렇게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의견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배우기로는 그런 정세가 편집성 인격장애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퍼스넬리티 디스오더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고치는 그런 유행의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질환이기도 하고 성격이라면 성격이라고도 그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사람들의 집단정신을 좀 연구해보라고 후배의사에게 권유했던데 개인도 힘든데 집단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거를 퍼스넬리티 디스오더 편집성 인격장애 수십 년 전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저걸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니는 뭐 무슨 무슨 라이터 니는 뭐 뭐죠 뭐 친일파 니는 뭐죠 코쟁이 앞잼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의 틀은 불변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거의 정세가 맞네요. 편집성 인격장애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피의식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의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피의의식이 강하고 끊임없이 숨겨진 의도나 위협을 찾으려고 하고 분노와 공격성을 쉽게 표출하고 권력이나 개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게 퍼스넬리티 디스오다 정신질환 가운데 편집성 성격장애 이렇게 부르네요. 이런 정세가 굉장히 우리가 강한 것 같아요.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변하는 세상에 100년 전 이야기를 끌고 와가 지금도 친일파가 어떠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죽창가가 어떠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외형은 성장했지만 의식은 거의 다 보상.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사시는 해외 동포입니다. 대한제국 말기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수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타깝게도 부족한 것 같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유주의 전통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엄청난 여러분들 축복을 받은 거죠. 지금 이런 의로사태도 이런 다루는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은행을 보게 되면 머릿속에 자유 개념이 거의 없는 겁니다. 채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유는 챙기지만 남 자유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타깝게도 부족한 것 같고 헌법 자체도 근본이 약한 게 문제인 겁니다. 숱하면 이런 헌법을 뜯어 고치니까 그 와중에 2000년대 이후에 좌파의 문화적 막시즘에 완전히 잠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발전은 이루었는데 사상적으로는 발전을 못한 것이 여러모로 안타깝고 저야 이민을 와서 사니까 이제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부인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박약한 거죠. 말로는 떠드는데 몸에 최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내 자유는 소중하고 내 권리는 지극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배려하거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발전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사상 때문에 결국 모든 발전이 스톱되고 퇴행을 하겠죠. 정신이 무너지면 그다음에 물질도 무너지게 되니까. 그리고 사회가 전체가 다 이러면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이선 님이 한번 이야기 하시는 100년 전에도 거짓말 조선의 dna였고 지금도 거짓말 한국의 dna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 전부가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거는 너무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참 이게 보통이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